와 58분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용산 CDB입니다 블랙팬서 아이맥스 3D 보러 왔고요 저도로 보러와서 그런가 좀 졸리네요 얼른 펴 뽑고 팝콘으로 당 충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이 영수증으로 바뀌고 난 뒤로는 뭔가 소장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는 그냥 포토 티켓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영화랑 관련된 사진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서 좋더라고요 엥 엥? 뭐야 엥? 오 이쁘다 우와 으음 으음 으헤헤 어? 으음 네 으음 고맙습니다 자아 탕후루가서 먹었나요? 이렇게 땡기네 이런게 땡기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. 난 최고다 할 수 있다. 침착해. 침착해. 왜 학교마다 이래야 되냐? 58분이다. 진짜 울고 싶다. 아니 진짜 이번 수강 신청이 진짜 6대급으로 6대급으로 치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듣고 싶었던 이거 융전 2개랑 온오프 강의 전공도 다 챙겼고 어쨌든 수강 신청이 망해서 뜻밖의 휴학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됐네요. 10분이 저녁에 하나도 없어서 1개의 휴학 2개의 휴학 1개랑 2개의 휴학 헐 생쌤어 버터? 너무 생기하다 보니 배아영의 섬섬옥수가 섬섬옥수 하기에는 너무 섬섬옥수 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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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날카로웠다 소영아 이건 이친니지? 이친니 두개에 견고하자 에이징이 닮았다 하니 니지 말고 나 알고있어 아 나 따뜻한데 옷 핏푸푸쀼 나 앞에 야 니가가 불러기야 니가가 안녕하세요 랍뉴스라고 편순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이라서 움직여도 돼 움직여도 되는데 우리 아무도 안 움직이지 저희 블랙블리 탁 남자idamente 이러니까 이거한테Put 남자리 포장 이거 왜 이렇게 다 안입을때 내가 정답해 이거 왜 이렇게 아십시오 왜 이렇게 다 안입을때 맞지수막 저거 아주 까먹는 게 있어. 아, 진짜? 소연이는 미안한 게 참 많다. 태경 언니랑? 태경 언니는 얼굴이 나. 또 누구였지? 지현 언니? 아, 지현 언니. 그 다음에 아마 지현이야, 지현 언니. 향상 messy. 가수연, 당신. 가라고. 아, 무서워요. 가. 방 called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. 지금이 몇 시이라면 3시 5시 1분인데 이제 일어났네요 이제 개강해서 낮이랑 밤이랑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택배를 받았습니다 뭘까요? 아 근데 택배박스가 너무 자기 질량이 심하네 한번 같이 개봉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 절대 째지면 안돼 절대 흠집이 나선 안돼 제발 아 너무 귀여워 아 잠깐만 빨리 아 귀여워 아 이거 스토로랑 하고 계속 수오락이랑 반다비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집에 인형이 워낙 많아서 엄마가 사면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셨어서 참았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샀습니다 당장이라도 까서 껴아놔주고 싶지만 제가 조만간 이사를 갈 거라서 당분간은 비닐 속에 수준이 모셔놔야겠어요 너무 귀엽다 원래 편집을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사할 때가 다르다 보니까 집이 너무 너덜덜덜덜해서 그냥 집 근처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려구요 집 근처 카페에 가서 combine 못먹고 싶었는데 마저 봤자 마저 봤자 바로 밀키 스윙으로 탁고받는 ..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